풀리라는 강아지종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대걸레와 닮은 생김새 때문에 대걸레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강아지를 가지고 포토샵 배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이 강아지가 바로 풀리입니다. 시어리더가 응원 도구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뮤지컬 배우의 머리 스타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염 후에 변장해도 어색하지 않고요.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보이는데요. 풀리들이 둥둥둥 포근해 보이는걸요. 아이쿠 강아지가 사자로 변장술도 가능한가 봅니다. 라이드용으로도 손색 없네요. 대걸레견이라는 명성에 맞게 마지막을 대걸레로 장식합니다. 코엠 화대 영상이었습니다.